KAKU의 진수 네 그걸 또 강동수가 어떻게 대처하는 지도요 4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4 1대 2 아 그럼 안주 강동수의 서버 강동수가 실습이 놓쳤네요 이번엔 안재현의 밖으로 나가는 볼을 때리 경립한 이 맞게끔 플레이를 바꿔줘야 합니다 안재현 네트 맞고 나갑니다 강동수 이번엔 나갔습니다 이 신생팀이 보여줘야하는 모습들은 충분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안재현 강한 공격! 마지막에 날렸던 안재현이었습니다. 강동수 반전이 필요한데요. 바꼈어요. 강동수 노련을 따기 위해서 공격을 해주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강동수의 어택! 분위기입니다. 강동순도 한 번 더. 서브 득점 안재현. 네. 이번에는 강동수의 초비.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안재현! 첫 번째 게임 가지고 갑니다. 11대7이었습니다. 출발합니다. 재미있게 보여줄 것 같아요 강동생 포인트씩만 주고받았습니다 안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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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재현